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짜장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만들어서 먹어볼거에요 만두도 같이 먹을게요 만두가 왜이렇게 다양해? 만두가 많아 만두 부자 바삭함을 채워주세요 flame 부추 설탕 버터 고추 김치 고추 팽이버터 고추 고춧가루 깻잎 고춧가루 간장 양식초 육수 그릇 국물 이 국물은 좋았다 치킨 가시멸치원 게을랑 같이 먹었습니다 탕후라이 겉은 쫄깃하고 속은 꽉 차서 맛 괜찮네요 고소한 식감 아삭한 고소한 스크림 한입의 뼈 드세요 닭다리 두께가 hurting 한입 감자 전분이 너무 쫄깃해요 ㅠㅠ 겉에 피가 감자 전분이라서 쫄깃해요 ㅠㅠ 사과 탄산수 사과 탄산수 노른자를 터뜨려서 계란을 튀겨주세요 손에 노른자도 터뜨려줘요 오픈한 고추 소스 고추 소스 소스 고추 진짜 치즈가 진짜 맛있다 저는 다 먹었는데요 다 먹었지만 아깝게 잘 먹었네요 그리고 다 먹었을 때 매콤한 식감 너무 맛있어 점심은 먹었을 때 진짜 맛있고 다 먹었을 때 좀 더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밥을 먹을지 모르겠어 더 좀 먹음... 밥 먹어야지... 기본 음식 치킨에 잘 먹으면 더 맛있어 respected 음? 뚜뚜뚜 콩자 당면 밀가루가 다 غ respir기 그러나 그리쥬가 너무 잘 어울린다 빨리빨리 진짜 쥬쥬 굴 Cuz 저녁 주터 디저트는 체리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